네, 이 영상을 받게 된 당신은 베이비 소울의 미공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했는데요. 날씨가 추우셔도 더우셔도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 팬분들께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걸 받고 기쁘시거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볼 때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팬분들도 저희에게 많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 베이비 소울이었습니다. 안녕! 저희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요.